주의! 본 강의 영상은 네이버 VOD 클래스 유료 강의의 일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종쿤의 명리교실의 종쿤입니다. 오늘은 2강 음향오행론 천관과 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의 목표입니다. 하나 천관과 지지의 개념과 그 차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관의 의미와 속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관의 속성에 대해서 알텐데요. 그리고 오행을 바탕으로 각 일간의 속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시간에는 음향오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카 토금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양관과 음관에 대해서 나누어지면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알았는데 오늘은 더 세세하게 보면은 그 오행 중에서도 천관과 지지, 더욱 세밀하게 분리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관과 지지의 개념 원리는 결론적으로 가벌병종 무기겸신 임계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글자는 하늘을 나타내는 천관입니다. 천관은 각각 숫자, 방위, 계절, 색, 맛, 온도, 오음, 성질, 오장까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의 개념 원리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12가지가 있어서 시비지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0개의 천관과 음향오행론의 오묘한 이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내용만 단순히 의미하는 반은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이 10가지 종류의 천관이 있습니다. 가벌병종 무기겸신 임계를 의미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본다면은 모카토금수의 음과 양을 더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2가 돼서 10이 되지만 사람이 10가지는 아닙니다. 10가지 만으로 사람을 본다면은 그거는 적중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지신을 사용해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 해를 넣어서 60갑자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60갑자라고 하는 것은 천관의 갑과 지지의 자를 가지고 60갑자라고 하는데요. 갑자부터 시작해서 60갑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60가지는 아니고요. 천관과 지지와 마찬가지로 년월일시를 대입해서 4주, 8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주가 엄청 다양하고 많은 각의 수를 가집니다. 한 천만가지 정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도 있고요. 또 격국이론, 육친이론, 정격, 신강, 신약, 종격도 있고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격국만 가지고도 한 100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물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진도는 최대한 많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천관에 의미한 이치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천관만으로는 우주의 길을 모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이 뜻하는 천관과 땅을 의미하는 지지 12개의 12지신을 사용해서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이치를 상호작용을 밝히고 우주의 길을 이해하게 되는 천관과 지지를 서로 짝을 이루면서 완전한 명리학의 토대를 이루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이 개념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우주라고 한다고 해서 이 기의 흐름이란 게 너무 그렇게 그렇진 않아요. 현대 명리학에서 본다면 통계학으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물론 풍수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용도 있고 혈도 있고 실질적으로 기가 있다고 보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좋은 턱이 있고 안 좋은 턱도 있고요. 양태금택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뒤에서 다르고 일단은 간단하게 본다면 그렇게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관의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천관의 의미를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서 본다면 정말 다양한 부분들이 돼서 함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보자면 갑을은 이제 목이었죠. 목화, 토, 금, 수인데 이 목화가 천관으로 보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갑과 을로 분류되는데요. 이 의미는 숫자입니다. 숫자부터 보면 각 배열이 1, 2, 3, 4, 6, 7, 8, 9, 10까지가 각각 배열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본다면은 일단은 선천수와 후천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다루도록 할 텐데 지금 이렇게 각각 천관만 가지고도 숫자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붙는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으리라 보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장명적인 부분에서도 사용되고요. 물론 선천수, 후천수 따로 있고요. 실제로 쓰는 건 하나입니다. 그리고 방위, 동서남북, 그리고 중간이 있습니다. 중토 같은 경우에는 중간이죠. 네 가지 방위를 가지고 동서남북을 정한데요. 실전에서는 이사 같은 부분에서 방위를 채택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반대로 자는 방향이나 안 좋은 방향, 좋은 방향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마찬가지로 사계절인데 중간에 환절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지를 다루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이제 모카토금수 사이에 토가 4번 들어가는데 환절기에 해당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기에 적합한 내용이고요. 색, 마찬가지로 개음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숫자랑 색입니다. 이 부분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청색, 적색, 환색, 백색, 흑색인데요.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옥화가 과다한 신강사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가 용신이 되겠죠. 그러면 흑색, 검은색 옷을 입는 것이 어떨까요? 차분하게 이런 식으로 조언을 드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금수가 과다하다. 금수가 과다한 사주면 당연하게도 화를 용신으로 채택하겠죠. 그러면 밝은 색으로 입는 게 어떨까요? 질문자님한테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부분은 그렇게 단순하진 않고요. 토가 어떻게 있는가 이 부분이 관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섞여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정확하게 한 가지만 배열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위치에 따라서 작용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연주에 걸려있는 부분과 시주에 걸려있는 부분이 또 달라요. 그 부분은 또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입니다.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한번 보자면 외울 때는 금 같은 경우에는 매우 신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다라는 말도 가능하고요. 반대로 바다를 의미합니다. 수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한해약에서 종종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온도 따뜻함, 뜨거움, 변화함, 서늘함, 차가움 이 부분은 계절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참고하시면 좋으리라 보입니다. 물론 뭐 실질적으로 활용도는 온도는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다음 오음입니다. 오음 역시 마찬가지로 장명에서 사용되기에 딱 좋게 생겼죠. 이 부분도 헤레본이랑 그 다른 오행이랑 여러가지가 있어요. 발음 오행도 있고요. 헤레본 오행도 있고 두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장명할 때 참고하실 부분인데 나중에 장명을 제가 만든다면은 VOD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질 인예신의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뒤에서 추가적으로 다를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오행의 성격을 볼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갑과 을은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하나 꼬집어가면서 보는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오장 간, 심장, 비장, 폐장, 신장입니다. 이 각 부분들을 오장이라고 하고요. 육부라고 해서 여섯가지 부위인데 실질적으로 본다면은 이 부분들을 이해하시면은 건강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초이론을 이해하셔야지 뒤에 나오는 상위 개념을 채택하기에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천가는 이렇게 된다. 모카 토금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음과 양을 더하는데요. 여기까지는 아주 이해하기 쉽죠. 이게 결과적으로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가 있다고 하면은 수부터 시작해서요. 목, 화, 토, 금, 수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수가 일간일 경우의 이야기고요. 반대로 목이면은 목, 화, 토, 금, 수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목, 일간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각 상호 작용이 다르다.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을 본다면은 목, 생화, 화, 생, 토, 토, 생, 금, 금, 생, 수, 수, 생, 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돌고요. 반대로 극 역시 목, 국, 토, 화, 극, 금, 토, 극, 수, 금, 극, 목, 수, 극, 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개념들은 단순히 이렇게 되기보다는 반대사항도 생긴다. 그 부분이 포인트였고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용신을 채택하는 부분이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본다면은 목, 생, 화가 되고요. 화, 극, 금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반대사항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화는 항상 금을 이기지는 못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생도 마찬가지 목이 반드시 화를 생하지는 않습니다. 목이 과다할 경우에는 불을 꺼버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화가 너무 강하면 목이 녹아서 없어집니다. 전부 다 잿덩이가 되겠죠. 그런 개념을 1강에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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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